. 너 한대? 나 한대. 발화. 잠깐만 타격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주워서 폼타 타격 그 겸 드롭킥 포션 풀로 땡겨 가까 피피박스 리언타 껍질문 모두 해보셨나요 이게 왜 죽어 라는 느낌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국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pp 연타 연타 pp pp 연타 연타 pp 피에는 피가 담긴 병 틀내보다 지금 폼타가 낫겠죠 육강령 잡아야 될 거 아냐 파염 파염 틀려보내기도 나오네 파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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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어 다 빠졌네 아 그럼 죽지 아 여기서 폼타 뽑았으면 된대 실력이 아 이거 흘레 안 넣었으면 이기는거 아니었나 아니면은 연타를 안 넣었어야나 이런 얼마 없는 기회를 그냥 버리기가 카레보상 1 2 3 건너뛰기 이게 뭐야 음 음 음 음 음 음 연산 털 재물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지옥지옥검 연사 몽둥이 이걸로 버티면 되긴 되겠다 근데 제거가 여기 제거 한 장? 여기 제거 한 장 연타 개조네 여기 제거 한 장소 사혈 지금은 사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멤버쉽 카드 맴맴맴 맴맴맴 개센고구만 되게 나이스 타락? 타락은 안 도는데 드럭 기계 한 장이랑 지워야 될 카드만 괜히 늘어난 거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몽디만 빨리 넣었으면 저렇게 세게는 안 맞았을건데 고구마에 버섯을 싸서 드셔보세요 제거 계속 봐야지 보스는 잘 잡을거 아니야 대기 고구마 외에 사이다도 있다 엘리트하면 죽을거같아 보스 못잡을 덱은 아니니까 얌전히 보스까지 갑시다 트롤라베가 잘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민섭 그냥 먹을걸 아 놔둬도 쓸데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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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도는구나? 연사드롭킥이라서 돌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일단 불조약으로 다 태우면 돈다 어, 실수했다 이러면 이제 돈다 아, 잠깐만! 잠깐만! 나 저 생각 안 하고 있었네 저걸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? 아무튼 잡을 수는 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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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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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타 데려 놓고 이렇게 다섯 장만 남기면 다음 턴에 세상에 제물 안 떴다 내 제물이 안 뜨냐 강화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피 어피먹고 사혈이나 줏냈어야지 불리트 적이 있어서 제거를 못하네 제물 안 나온 거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포탈 이벤트 제발 삭제조 아니 썼는데 안 나갔어 하늘을 나는 바위개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위개 바위개님 히힛 혐음도미 잡기 힘든 몸통 박치기 몸박이 쓰면 이 고생을 안할텐데 연사 연사? 쓰나봐 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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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절단을 가져오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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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도라이네 이거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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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을 할거 필요하게는데 아 브리트 위치가 너브 안좋았어 그냥 다 부지럽구만 그냥 1박에서 죽고 끝날걸 1박 2일 2박 2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 시계 너무 희귀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 시계 고급이요. 안 나오는 게 맞아. 해 시계 너무 희귀 같다. 해 시계 너무 희귀합니다. 제발 서열 안돼 안돼 진짜 안돼 텅스텐이 그래도 딜 많이 줄여주네 아이 첫 턴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잡는거 같네요 사혈을 엄청 많이 써야되는데 이런 비진 이런 비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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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수원할 뻔했네 아 아 못잡진 않지 아 달팽이 허접했고 아 네 달팽이 못잡겠어 달팽이 색 쏘라프트였네 시계 찬쪽 사혈 뽑아서 проект 4열 뽑아서 된다 사혈이 진짜 큰일 해주고 있긴 한데 사혈이 진짜 큰일 났다 빅살이 났네 아 이거 드로킹 많이 써야 코스트 생기는데 사혈이 진짜 큰일 났다 어디갔어 아 잠깐만 아 이건 아이 음 세상에 분노 아 다 해놓고 이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만 이거 다 있어야되네. 불주약은 못지우고 나머지는 다 있어야되는 카드만. 아 옆에 하나 찔러놓자. 이게 안전빵이다. 된거 아닌가 이게 안되나? 된거 맞지? 아 된거 맞아. 순간 헷갈렸다. 창방때도.. 사혈 오질 나게 써야될건데.. 아 제발 재물.. 재물 발굴.. 진짜 재물 떴어. 수리검도 떴고. 얼눈도 떴고. 피해자 이벤트. 수리검이 떴는데. 근데 뭘 걱정합니까. 재물 불을 여기서 쏘자. 아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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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잘 못 들은.. 아니.. 드롭킥 쓰려고 한다. 벼라.. 사절.. 더 써야지. 아 나 이거 있었나? ㅋㅋ 아멘.. 신경기.. 덱 썩을때는 효과도 없는 멍청한 얼룩 사혈이 헤르타 어차피 이제 상태 이상 들어오면 포밀타게 필요없어 깡크도 있을 필요없어 사혈이 헤르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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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어 사실 죽는게 맞겠지 근데 이러면 실수나야 맞는다. 실풍. 나클드컵 풀폼이면 다둔 안녕하세요 풀폼 맛좀 볼래? 경찰에 신고하고 나면 장과 방패에 모순되는거야 알지? 처신 잘하라고 아 근데 너무 추하게 이겼구만 재시작 한 다섯번 했나 점프도 2,6,3,8 나오는거봐 점프 그램린 리더가 포기하지말라 그랬어 감사합니다.